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온 730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 어떻게들 예상을 하시는지요. 저희 MBC와 KBS CJB 등 충북의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새누리당 이종배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 새누리당 이종배 52.8, 새정치민주연합 한창희 23.3, 통합진보당 김종현 5.3%였습니다. 태도유보층은 18.6%인 가운데 새누리당 이종배 후보는 오차 범위를 넘어 새정치연합 한창희 후보보다 2배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적극 투표층에선 차이가 조금 더 벌어져 이종배 후보 61%, 한창희 후보 22.7%였습니다. 새누리당 윤진식 전위원회 사태로 발생한 보궐선거에 같은 당 이종배 후보가 출마하는 것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45.1%가 문제없다고 답한 반면 문제있다는 인식은 29.2%였습니다. 지방선거에 낙선한 뒤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창희 후보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이 부정적 의견을 32.2%가 긍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김종현 후보의 출마가 충주에 진보정당이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됐냐는 질문에 22.6%만 그렇다는 답을 내놓았고 52.1%는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선 새누리 54.1, 새정치민주연합 22.1,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각각 1.3%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충북지역 방송 3사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2일과 23일 충주 유권자 500명에게 유선전화로 물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8%였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